오늘 동요 반달 G키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4분의 3 박자 왈츠가 쿵짝짝 쿵짝짝 해서 한마디에 앞에 근음이 한 번 들어가면서 치죠. 근데 이 곡은 8분의 6 박자이기 때문에 그 3 박자 왈츠 리듬을 한마디에 두 번 연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노래의 전주는 마지막 노래 부분.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 부분을 전주로 치고 이제 노래가 시작된 거거든요. 노래 첫 마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G 코드 두 마디가 나와요. 레 미 레 시 레 시 솔 레 그럼 레는 G 코드를 잡고 3 플랫의 2번 줄 레 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마디는 항상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의 음을 동시에 쳐주거든요. 그래서 레 를 쳐주니까 근음 6번하고 2번 줄 3, 2, 3 미는 맨 밑에 1번 줄 1, 3 그 다음에 레 2, 3 6이 동시 3, 2, 3 그리고 2번 줄 레에 눌렸던 걸 띄워줘야 C가 되죠. 2, 3 그 다음에 2번째 마디 레 시 솔 레는 다시 또 3끼로 레 를 눌러주고 6이 동 3 레 떼고 C 그 다음에 3번 4번 솔 레는 근음하고 근음을 한번 더 쳐주는데 레가 요 4번 줄이죠. 그래서 6번하고 코드 근음 6번하고 4번을 동시에 5, 4, 5, 4 나머지는 이 코드 구성음에서 채워주는 건데 레 시 솔 레에서 6이 동시 레 6이 동 3 C는 를 떼고 C 솔은 3, 4 그 다음에 레는 6, 4 동시에 치고 5, 4, 5, 4, 5, 4, 5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미, 솔, 나, 레, 시 가네요. 그러니까 미, 솔은 C 코드거든요. 그러면 코드 근음 5번하고 미 1번 줄 아, 밑에는 미가 아니라 낮은 미라서 여기 4번, 4번 줄의 미니까 5번, 4번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5, 4, 5, 5, 4 동시 5, 4, 5, 4, 5 그 다음에 솔은 3, 4 그런 다음에 D7으로 가서 라, 레, 시거든요. 나는 코드 근음 4번 줄 레죠. 그러니까 4번 줄하고 라음 여기 라음을 같이 쳐야 돼서 4번, 3번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4, 3, 4, 레니까 3플레스 2번 줄 레 를 누르고 2번, 3번 그러니까 C 코드에서 5번, 4번 동시에 치고 5, 4, 5, 솔, 3번, 4번 그 다음에 D7에서 4번, 3번 동시에 잡고 4, 3, 4, 레 를 누른 다음에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은 G 코드 C, C 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G를 잡고 그는 6번 하고 C, 2번 줄이죠. 개방연 3, 2, 3 세 박자를 쳐주고 2, 3, 2, 3 그 다음에 세 박자는 베이스러닝에서 6이 동시 C, 6이 동, 3, 도, 3, 도, 3, 도, 샷 B, 2, 3, 도, 3, 도, 3, 도, 샷 3, 대금, 6이 동, 3, 도, 3, 도, 3, 도, 3, 도, 4, 도, 를 누릅니다. 6이 동, 3, 도, 3, 도, 4, 도, 2, 도, 4, 도, 3, 도, 4, 도, 4, 도, cliche 래로 넘어가는거에요. 그 다음 마디가 레미 레 시 레 시 솔 레 처음 두마디랑 똑같네요 거기는 6이 동시에 레 일삼 삼 이 삼 떼고 시 레 시 삼 사 네 거기는 처음 두마디랑 똑같고 세번째 도끼 한마디에 미 솔 레 라 솔 미는 C코드 코드 근음 5번하고 4번줄 미 오 사 오 오사 동 오 사 오 도끼가 오 사 오 솔은 삼 사 미 미 미 솔 그 다음에 레는 D7을 잡고 코드 근음 4번이죠 4번줄 그냥 라 아 레 레니까 레 박자를 저는 이제 사 사를 엄지를 치고 사 삼 사 검지로 중지로 3번 치고 검지로 4번 다시 검지로 4번 그 다음에 마는 라에요 삼 사 여기가 도끼 미 솔 조 오사 동 오 사 오 솔은 삼 사 그 다음에 D7에서 레 라 를 치는거라 레는 사 사 사 사 사 라는 이게 라가 룬이 3번줄 삼 사 그 다음에 솔 마지막 솔은 G코드에서 근음 6번하고 3번줄 솔 6 3 동 4 3 4 삼 사 세 박자 치고 나머지 세 박자는 여기도 솔 솔 샵 라 를 눌러준건데 발음 C 솔 그 다음에 이제 C로 넘어가요 또 떼도 아니다 해서 G코드 일단 이제 두번째 줄 네마디를 다시 연결해 보면 레 레 비 레 시 레 시 솔 레 미 솔 솔 레 라 솔 솔 솔 솔 샵 라 그 다음 세번째 줄 G코드 C C C C C 라 C G코드 잡고 6번 2번 3 2 3 C C C C C C C R C 3번 줄 라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3 B C 코드에서 3 2 3 C C C C R 그 다음에 시, 라 할 때, 라, 삼, 사 그 다음에 다시 G코드, 시, 유기, 동, 사, 미, 사 미는 3개를 띄워줘야 미가 되죠. 1번, 3번 시, 미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레 레는 코드 근음 4번하고, 여기 3플레시 2번 줄, 레 음을 같이 해서 4번, 2번 동시에 3, 2, 3, 2, 3 시, 미, 레 고이가 6, 2, 동, 시, 미, 레 그 다음에 4 때도 없이 시, 라, 시, 미, 레 이렇게 하는데, 다시 G코드에서, 유기, 동, 사, 라는 3번 줄 눌러야 되죠. 2, 플레셋 3, 다시 떼고, 시, 미는 3개를 띄워줘야 1, 3 시, 3, 2, 3, 라, 3, 2, 3, 미 그 다음에 레는 D코드를 잡고, 4번, 2번 동시에, 3, 2, 3, 2, 3 그 다음에 여기를, 레, 미, 팔을 높은 음으로 베이스러링 해줬는데요. 아, 넣어줬는데, 4번, 2번 동시에, 레, 3, 4, 2, 동, 3, 중간 2, 플레스 1번 줄이 띄워줘야 미죠. 파는 다시 눌러주고, 파샵 Z코드에서 파는 파샵으로 눌러줘야 되죠. 그래서 4번, 2번 동시, 3, 미, 파 세번째 줄 연결해보면, 도 때도 아니다여고 4 때도 없이 그분을 4마디 연결해보면 시, 3, 미, 3, 이, 산, 시, 바, 시 ㄴ 3개 떼고 미 리 미 사 미 사 라 사 미 멀 멀 멀 미 라 그담에 마지막 G 코드에 소 렐레 가 있네요. 그럼 G에서 3개로 1번 줄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소를 눌러야 되니까 6번 1번을 동시에 그 다음에 레는 새끼를 2번주를 눌러주고 또 레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처음에 새끼를 1번주를 누르고 그 다음에 2마니를 잡고 그러면 6번 2번 2마니라 그름 6번하고 시음을 2번주로 같이 하시죠 3 2 3 C 또 2 3 3 2 3 2 3 그 다음에 C코드 5 1 동시 3 2 3 1 3 미 미 3 2 3 1 3 그 다음에 레 시 솔 레 라 솔 G코드에서 레 를 3블레시 2번주로 잡아주고 6 2 동시 네 6 2 동 3 레 떼고 C 2번 3번 그 다음에 솔은 3번 4번 그 다음에 D7에서 레 라 솔 그러니까 4번 4 3 2 3 4 3 2 3 다 eran 나는 자문 상태에서 라 가 6 3번 주니까 3 4 그 다음에 G코드 소 6 번 3번 3 3 3 6 3 дом 4 3 4 3 4 마지막은 쭉 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4마디 연결해보면 1번 줄 소를 누르고 6번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